자 이거는 자기가 잘 침대방 저쪽으로 거실이 보이고 현관문이 보이네요 자기가 빨래를 가지고 옷을 가져갑니다 저 방은 여태 써니군 아빠 이제 피 안 나요 오 좋네 얘는 윤희 이곳이 타시켰던 지 하루 되었습니다 벌써 이 아파트 구조에 익숙해져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엌 이것은 거실입니다 지니가 컴퓨터를 보면서 옆으로 컴퓨터를 보면서 TV를 보고 있네요 지금은 안줘요 아무래도 과일이 많이 안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에 NG가 와서 과일과 땅을 바르는 초콜릿을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은 타이밍입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이 보이죠 또 다시 연결하여 이곳은 거실 지금 시간은 대란시입니다 거실은 이런 장도 있네요 화장실 변기와 세술대 그리고 욕실이 보이죠 굉장히 모던합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 흔적도 보이죠 오늘의 정연 메뉴는 날마다 우리에게 형식을 주시는 은혜로운 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의 정보가 여기 온 거고요 놀이공원 많은 곳이 떨어지는데 이야 재밌겠다 너희들 뭘 mean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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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마음아 수진이 안맞는다 아빠는 여기 못 들어가 아빠는 못 들어가 아빠는 못 들어가 대니 대니 내게 should i go to bed? 베냐. 베냐의 옷을 내어 도저히 여름! 아시서 더 잘 안 졌어요! 나 가야해요 나 가야해요 너가 가야해요 너가 가야해요 너가 가야해요 오전 타이 왜 이렇게 영국이 끝나지 신랑, 친구, 친구들이 들어오나봐 신랑, 친구, 친구 여기가 쭘 마 쭘 뭐? 마가진 기차입니다 탈스캔드 탈스 호텔도 있거든 어 태현이 안 무서워? 지금 동영상이야? 엄마 엄마, 많이 소주가 있나요? 아니 אר 아니다 아니다 어어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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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유니 그럼 쟤 길리로 너는 꼭 사 있는 날? 됐다 응 이씨 역시 얘들아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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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태현이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됐어?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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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저기저기저기